가위를 놀리는 것은 귀신의 장난인가요? 선생님,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저희가 흔히 가위를 놀린다고 하잖아요 가위를 놀리는 것은 귀신의 장난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죠 가위, 가위 가위 놀림은 귀신이 와서 그럴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터, 터가 잘못될 때도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잠자리 방향이 틀려질 때도 그럴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사를 잘못해도 그럴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사주상 그 한 해의 운기와 어떤 충이나 살이 들었을 때도 그럴 때도 있고 그리고 신이 와서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조상이 와서 그럴 때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가위 놀림은 그러면 침해받으신 선생님들도 가위가 눌릴 때가 있으신 거예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자한테 뭔가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제자가 알아듣지 못했을 때 아니면 새로운 신명이 들어섰을 때 아니면 그거를 뭔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나 아니면 무언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생각을 한참 하고 자는데 자지도 못하고 깨지도 못하고 하는 그 순간적인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잠시 들어올 때도 있어요 신명에서 그럴 때는 신명에서 알을 하고 제자에게 그런 가위 눌림 증세를 주기도 하지만 이 제자들한테는 홍과 어떤 영체가 떠가 있는 상황에서 이 빈 틈 사이를 말을 하는 것이 이제 그런 현상들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정신일 때는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제자들이 딱 신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신명에서 제대로 신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줄 때에는 아무 생각이 없고 정말로 이 무에 대한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무에 대한 상태가 제일 좋을 때가 이 잠자는 시점인데 제자들은 고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 전 일도 그리고 그 이후의 일도 지금 현재 일도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3일 밤낮으로 아예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아니면 잠에 완전 취해서 못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가위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제가 짧게 생각하는 상식이지 이게 맞다 안 맞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자들의 가위 눌림 증세는 어떤 신과 제자의 교류다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가위 눌릴 때 이제 귀신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디 손 몸의 제일 끝부분에 힘을 주고 이렇게 집중을 하면 풀린다 하는데 그게 거의 그냥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또 그냥 우습게 소리인가요? 그거는 우습게 소리도 아니고 맞는 소리도 아닌 것이 각자의 성향에 따라 나오는 어떤 탈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뭐 어떻다고요? 발가락에 힘을 줘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뭔가 벌써 이미 가위가 눌림 증세가 오는 탁 들어오기 일부 직전을 저는 느끼거든요 막 가위에 막 들어가기 일부 직전부터 이미 알아요 그러면 이걸 빨리 깨버리면 뭔가 눈에 보이거나 무서운 그 공포감이라든지 이게 100%에서 100%가 다 오기 전에 한 30% 벌써 이미 공포가 막 올 때 이미 그때 깨야 돼 알 거야 이 가위 증세를 느끼는 분들은 다 알 거야 내 이 말을 뜻을 알고 있을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지금 하는 사람 몇 명 있다 다 보인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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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거든요 깨는 그 방법은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우리가 매일 똑같이 왜 있잖아요 술 깨는 방법이 틀리듯이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그 사람이 터득한 방법일 거예요 분명한 거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깬다라는 건 없고 그 가위를 겪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런 많은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순 없네요 오늘은 가위 눌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 원인과 깨는 방법은 앞전자 말했듯이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겪는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많으니 너무 많이 너무 심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해결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오시면 되는 것이고 많은 방법들은 개인의 각자의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가위 눌림의 증세는 여러 가지의 원인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딱 한 가지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너무 단정은 짓지 말았으면 하는 오늘의 어떤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